다음은 하나손해보험 상품 10월거 올려드릴게요 자 10월달 하나손해보험 10월 GA 뉴스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손해보험 시그니처 여성 역시 보험료 매우 저렴하죠 3NO, 323, 310O, 암간편 이런식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자 10월달 아시겠지만 퐁당퐁당이에요 내일모레 공휴일,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 그래서 여기 때 지금 많이 쉬고 있죠 그리고 이게 목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인가요? 목금, 연달아 쉬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일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분들도 정말 헐띠 졸라매고 빡세게 영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성 시그니처 2.0, 모든 여성에게 타겟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보험이 매출이 1위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0억, 그래서 15만건 이렇게 해서 일단 정말 어마무시하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시그니처 여성보험이죠 절대 우위에요 그래서 보험료 경쟁력, 건강고정도 있고 13회 여성통합진단비,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그리고 사회 유방암타입별로 진단비도 있고요 여성 생애 1호종, 수수비, 그리고 출산시에 1년 납입 면제까지 이 모든 거 그전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사벽이에요 남성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죠 여성은 그냥 10년동안 입원수도 없다 타사도 3테노, 3파노 많은데요 그냥 한화에요 무조건 한화가 여성분들 그냥 게임오버 여성이 가장 저렴해요 남성은 뭐 딥이나 멜치가 저렴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화손의 몸이 10년동안 6형, 10년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그냥 여성분들 그냥 가장 저렴합니다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성 암진단비 하나만 됩니다 뭐 다발성으로 원바람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이제 암진단비 최초로 1회 안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통화 암보험으로 여성암 1위가 유방암 따로 보장하나요? 네 따로 보장이 되고요 여성암 사망률 1위죠 난소암 따로 보장되나요? 맞아요 35세 이상 여성의 절반이 작은 근종을 갖고 있대요 작은 관련 암도 보장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장암은 60세가 넘으면 발병률이 여성암이 1위래요 대장암도 다른 소화기암과 별개로 보장이 되나요? 당연하죠 자 여성 폐암의 환자의 절반 이상은 비후변자라고 하던데 폐암도 혹시 호흡기란 별개로 보장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당연 당연 당연하다고요 자 어깨에 유일하게 유방암 예우 예측 검사비도 있어요 자 시그니처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일단은 7월달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23년 거의 1년이 넘었죠 최대 300만원 정액 보장도 되고 그 다음에 검사비 평균 400만원 이상시에 실손으로비 면책 유방암 환자의 70% 검사 대상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요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18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올해 6월달에 유방암 예우 예측 검사비가 특정 유전자 검사로 인해서 1회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류 최대의 고민은 뭐죠? 바로 다이어트에요 살이 찐 이유는 밥이 많이 먹었겠죠? 군고치를 많이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하던가 활동약 뭐 그것도 여러가지 있겠죠 다이어트의 방법은 뭐에요? 그럼 반대에요 밥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군고치를 줄이면 돼요 쉽지는 않죠 원인을 알면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방암 수용체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통암 호르몬 수용체 그래서 A타입, B타입, C타입, G타입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삼중음성 그래서 양성, 음성 이런 부분도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방암만으로 진단비가 4번 그래서 1억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타입으로도 재발시에도 역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재발시도 보장이 되고 40세 여성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거의 7천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여성 명품보험 하나 시그니처 하나는 타사보다도 천만원 기줄대 저렴하고요 통암 암진단비가 13회로 타사보다도 역시 지금 고루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그리고 유방암 예후 검사비도 300만원까지 물론 타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유방암 타이표 진단비도 4번까지 타사는 없어요 그리고 여성 생애 1호종 수수비도 보장이 되지만 타사가 없다 출산시에도 1년간 납입 면제가 되지만 타사도 없다는 거 자 자동차 보험도 아닌데 띵동 할인이 왔어요 그래서 변경 1분이면 끝나고요 전자서명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일단은 최대 5번까지 내가 1용으로 5년 고지용으로 가입했는데 5년 이후에 2번 수술 안 했어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2번 수술 안 했으면 내가 따로 신청 안 해도 변경 배설 1분이면 전자서명하면 바로 된다는 거 컴퓨터에서 보험금 청구 안 했으면 자동적으로 띵동 하고 카톡이나 문자가 올 거예요 그 이 내용 보시고 내가 변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서명하면 바로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경증질환 건강고지형 6형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년부터 10년 물론 여성분들만 가입이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저렴한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변경수의 9월 경증질환 고지 인수가 92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 수술 무관하게 라식 라세 뭐 제약절개 유산 이런 거는 2번 수술이 있어도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요 7이 미만 통원도 예외 진환이다 보니까 감기 폐렴 뭐 방간염 장염 요도염 감막염 결막염 시중도 구매염 안거마수 외이염 이것도 고지하고 다 프리패스 자 비대면 진단비 플랜 33종인데요 대장용종이거나 작은 근종 난종 이런 것도 5년만 지나면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10년 내에 14일 미만 입원 수술이 있어도 충수염이나 치액 치질 서해부탈장 익산편 피부 농량 고지하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난소검사 만원이죠 시가 10만원 15만원 상당에 차병원 포함해서 전국에 18개 병원이 제휴가 되어 있고요 난자 동결 할인 시술미 보관비가 30만원 할인 비급여에요 차병원 포함해서 전국에 18개 병원에서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번째 백신 8종 할인이에요 우리가 여성분들 자궁경부한 주사 맞잖아요 가다시 최대 23%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도 최대 40% 비염관염도 48% 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비급여 미용시술이에요 최대 49% 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런 것도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시 노스코링 노스코링이 뭐죠 우리가 암진단금이나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 우리가 원하는 진단비를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사망보험금이나 중환자시 입원을 있다 여러가지를 넣어야 돼요 노스코링이 때문에 연계 조건이 없어서 매우 저렴하게 여러가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의 노 일단 노스코링이기 때문에 일단 10월달 출시가 바로 아직 안됐어요 오늘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 출시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 바로 올려둘테니까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고 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1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말씀 드리구요 바로보장 안보험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손해보험 상해질병치료정금 워낙 좋죠 타사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보장이 안되지만 하나는 되구요 또한 타사는 100만원 혹은 200만원부터 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보장이 됩니다 50만원 이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비갱시형이 있어요 타사는 비갱시형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 간편보험 상해질병치료정금 50만원부터 천만원 50만원부터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갱시형은 물론 타사도 몇군데가 있지만 그래서 모든 질병 모든 상해 모든 병원 모든 치료가 즉시 면체 면체 감액기 면체 감액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미친 대박이다 물론 급여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좋아해요 자 3NO 간편 상해질병치료정금 상지치죠 에이사 에이사는 2대 1만 되죠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들었는데 멜츠 그리고 농협 물론 DB는 비급여도 된다고 하지만 에이사는 2대만 돼요 하지만 하나는 모든 치료비가 돼요 모든 치료비 이건 멜츠거죠 2대 주요 치료비는 2대 질병 뇌심 이만 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돼요 모든 상해자 되지만 얘는 안 돼요 보장금액도 50만원부터 천만원 얘들은 100만원부터 2천만원 보장기간도 매년 100세까지 얘들 진단후 5년까지만 무사고에도 계속 할인은 받을 수 있지만 멜츠는 못 받는다 하나손해보 상품개발팀이나 전략팀이 제 유튜브를 보는거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번달에 멜츠 가입할 바에는 하나손해보 상해질병치료증금에 가입할거에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하나손해보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제 영상을 많이 보는거 같습니다 자 3N5 간편 상해질병치료증금 신근경색이나 미니내졸증 정말 많이 걸리죠 급성신근경색이나 일관성 뇌허혈성 발작이에요 질병코드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본인부담금이 123만원 나왔어요 여기 보면 123만원 123만원 여기 나왔는데요 123만원 그런데 상해질병치료증 있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급이 돼요 100만원 근데 3N5 65세 남성은 즉시 보장이 되다보니까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또한 중요한게 뭐냐면 그러면 3N5 간편플레이에서 노스코링 그래서 상해사망이나 중환자실 필요없이 모든 질병 모든 상해 모든 병원 모든 치료 입통원도 매년 무한 리필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바로 보장 치료비플랜이에요 그래서 상해질병치료증금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여도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같이 300이면 기존에 합사해서 300 500이면 기존에 합사해서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누적 보험금은 업계 유일하게 50만원까지 되는 회사는 한 화밖에 없다 타사는 50만원 없고 100만원부터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이나 요한병원도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정신병원 요한병원은 하나 손해보험이 된다는 거 하지만 타사는 안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3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하나 손해보험 1위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55 간편 보험이죠 유병자 타겟이에요 이 2번에서 가장 자유로운 플랜이죠 난 분명 서 교수님한테 말했는데 아 고지위반이라고 회사가 직권 해약했어요 계약 체결 후에 여러가지 민원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고지위반 직권 해약 그게 뭔데요 가장 편한 고지 어 하지 마시구요 우리 세아가 여기 보면 우리 세아가 지금 장난치고 있네요 여기 팔만 보였네요 얼굴 보여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나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편한 고지 가장 싸게 가입이 되는데요 5년 내에 암만 아니면 오케이 355 보험료로 50% 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24% 더 저렴한 한화암 간편 그래서 5년 내에 한화암보험 통화암진단비가 천만원 타사에 대비 타사 메리치는 암 그리고 암만 간만 보는게 있죠 하지만 간편 보험은 일단은 제 한화손의 보험은 24% 저렴하면서 일단은 암만 암만 본다는거죠 딴건 안봐요 네 그리고 천만원 기준일 때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 주유치유비도 역시 타사보다 더 저렴합니다 DB KB 삼성 현대는 아예 미운영되죠 그래서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메리츠 나는 놈 한화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베이 그 옛날 사인홀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억 안나네요 자 355 간편 플랜이에요 노스코링 민원이 제로 5년의 암만 보기 때문에 정말 찐 편한 암 간편 보험 통화 암진단비가 천만원 그리고 암 주요치료비는 이천 기갑은 사백만원 사대 유사암은 이백만원 암 주요치료비 비례형은 천만원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정액형은 암이랑 기타피부와 갑상소암이 나눠져 있는데요 암 주요치료비는 어차피 일반암이나 갑기경제 유사암이나 갑 병원비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 뭐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역시 4만원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323 간편 보험도 있죠 323 또 우대 할인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그래서 월드타워 5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은 중대질환 인수가 우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교통카드도 우대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23 간편 우대 중대질환 인수 우대에요 그래서 3년 전에 대장암 받으신 분들 암제거 수술 하신 분들 승인이 되고요 3년 전에 뇌졸증 혈전제거 수술 하신 분들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 전에 간경아 간이식수 하신 사람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 N O 로 2년 이내 입원수술 예외질환 6660종으로 동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323 그래서 3년에 6대 질환 일단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거 진단봐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23 그래서 3년 이내에 대장암이든 뇌졸증이든 걸린 사람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마감 임박이에요 323 우대 중대질환 보험료 사회 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25 보험료로 323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사고 전환 시에는 335 345 355 보험료로 할인을 충분하게 17% 6.4% 13% 까지 합세면 뭐 프로에요 거의 37% 38%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323 보험도 진단비와 산정튼내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2000만원 유사암도 각기경제 어 지금 400만원 산정튼내도 뇌혈관 심혈관 천만원씩 전의암도 같이 가입이 되고 뇌혈관 심혈관 이런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323으로 가입했다가 355까지 충분하게 32.8%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초경증 유병자 타겟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0,5 그래서 간편으로 가입해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120명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차별없는 진단비한도 통합암 1억 내열관 허혈성 3천만원 부정맥 천만원 인수예외질한도 약 4,700여종 그래서 통합 2대 진단비도 노스코링으로 연계조건이 없다는 거 그래서 통합진단비 5종이 표준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요 통합 1억 타사는 7천 전염도 1억 타사는 달랑고자 겨우 2,3천 뇌 심 5천 타사는 거의 없어요 통합 상해도 경증 중증도 중증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역시 하나손해봄이 타사 대비 매우 좋다 대장용종 수술 3번 했는데 3,10,5 가입이 거절됐어요 하나는 가입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6년 전에 작은군종 1회 수술해서 365 거절됐어요 디비는 하나는 가입이 돼요 예 다빈도 수술 플랜이에요 대장용종 90만원 작은군종 220만원 위용종 220만원 모두 다 수술비 플랜으로 가입해도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3,10,5 간편 보험도 노스코링에서 통합 2대 진단비도 내열과 허율성 여러가지 진단비도 이 모든걸 넣어도 3만원 2만원대로 매우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